춤! 춤춰요! 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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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게! 그만! 그만해! 뭐야? 너네가 뭔데? 그만! 그만해! 룰라바이 언니, 너무 예쁘죠? 아, 완전 여신 포스 짱짱! 어? 마침내 시작된 로봇피그 4강점! 가장 우승컵에 가까운 팀은 누구인가? 가장 우승으로? 음... 좋아! 해보자! 그래! 에슬럿 마그마 6 인테그레이션! 1 2 3 2 2 2 3 2 3 마그마 6! 마그마 6! 마그마 6! 우와 멋있다! 이제 거인 로봇이랑 싸워도 문제 없겠어 자 얘들아 이제 손목에 찬 핏 마인드를 한번 봐봐 어? 어? 이건 뭐예요? 너희 둘의 마음이 얼마나 잘 맞는지 수치로 보여주는 장치야 영 파일럿이 두 명이니까 마음이 통해야 힘이 나거든 그럼 직접 한번 해봐 네! 에슬롯! 마그마 7! 부캐닛! 네! 부캐닛! 액션! 우와 대단하다 좀 이상하다 네? 왜요? 원래는 저 정도가 아니라 음!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괜찮아 암튼 훨씬 강한 기술이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너네 싸웠니? 아니요 싸우긴요 아직 연습이 부족해서 그런가 봐요 강쿵아 강쿵아 몇 번 더 해보자 응? 왜? 우리 이제 피구 연습해야지 이것 봐 아직 호흡이 안 맞아서 힘을 다 못 쓰나봐 에이 지금도 충분히 강해 그보다 에슬론 개조 때문에 한동안 피구 연습 못했잖아 룰라바이 팀만 이기면 결승인데 열심히 해야지 하지만 전에 그 거인로봇 상대하려면 다섯 번 정도 더 해보면 되지? 어 말할 시간에 후딱 개치오자 그래 하하 에 룰라바이는 엄청난 스타성을 가지고 있죠 네 그리고 뿌니불트로 성능도 내가 좀 대단한 것 같던데요 네 피구로봇 중에서 거의 뭐 최고 수준이죠 제대로 봤군 하지만 간혹 룰라바이 선수가 경기 집중력이 떨어져 보일 때가 있거든요 어? 앞으로 뭐 4강에서 만날 태풍 팀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경기 집중력은 태풍 팀에 내가 좀 많이 부족하다고? 네 뭐 그렇습니다 뭐 예전에 룰라바이 선수가 개춤을 추면서 간장개장 홈쇼핑 홍보를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개다리를 아주 치비요하게 이렇게 짜내는 것이 엄청 인상적이었거든요 이 경기도 그때처럼 아주 집요하게 집중해서 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으잇 저 놈이 하하하 룰라바이 간장개장 이렇게 실시간 검색어에 뜨겠는데요 아 이 간장개장 얘기를 했더니 룰라바이 간장개장 간장개장 룰라바이 하는 것도 있어 안돼 진짜 한입만 먹어야 돼 알았어 독인 독인 칙인 출덩이에요 여신님 동네시의 간장게장 가게는 모두 다 뒤져서라도 해설자 우승만을 잡아와요! 당장! 오오오오오오오... 자장가를... 아... 근데... 무리하진 마세요. 다음에 다시 부탁드릴게요. 기다려! 부를 수... 아, 아니요! 그만하시는 게 좋겠어요! 전신주 선수도 악당은 아닌가? 도긴아, 아까 여신님 꼭 꿈에 나온 여신님 같았지? 어, 무서웠어. 그러니까 이번엔 꼭 성공해서 여신님을 기쁘게 해드리자. 어? 찾았어! 어디? 나도! 나도! 저기! 어? 개! 개라고? 헉! 마, 망했어! 개가 문을 지키고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 여신님이 또 화를 쉴 거야! 아닌데! 로봇 타고 가면 되는데! 그럼 저 개 따윈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가? 어떡해! 무서워! 개가 우릴 봤어! 로봇을 탔으니까 우리가 더 강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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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윤희아! 너 개를 맡아! 난 해설자를 잡을게! 뭐? 찾았다! 이리 와!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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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pointed out out in anomial브! 아하하하! 이놈! 무서워! 오! Ethrieb 9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오! 고빈아! 잡았어! 어? 어? 아하하하... 이, 이놈! 무서워!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오긴아! 잡았어! 사람 살려! 사냥아 날 할 거 있어! 어, 어머니! 독인, 개긴? 뭘 개니! 이상하다... 왜 점점 약해지는 것 같지? 그래? 난 잘 모르겠는데... 뭐, 일단... 중결승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피구 연습하자! 그래! 마구마 식스! 태포레이션! 너 이해! 오늘은 다섯대로 태풍슛 제대로 해보자! 저번에 넌 못 봤겠지만... 이게 완성되면... 누구도 우리 공격을 막을 수 없을 거야! 어, 수리! 헤일아! 독인, 개긴이 도시에서 막 난동을 부리고 있어! 뭐? 지금 갈게! 강풍아! 독인, 개긴이 나타났대! 아... 하필... 좀 잡혀! 잡혀라! 어? 됐다! 독인, 개긴! 해설자 아저씨를 풀어줘! 강아지도! 어? 에슬롯!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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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폭팀! 아하! 어우! 독적이야! 헤일아! 빨리 합쳐해서! 후딱 해치워버리자! 응! 에슬롯 마구마 식스! 인티그레이션! 마구마 식스! 마구마 식스! 저건 뭐야? 금방 해줘! 호의 당했어! 아닌데? 날아가면 되는데? 그런가? 마구마 식스! 빨리 잡아! 어? 안 돼! 에슬롯! 마구마 식스! 불캐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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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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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에슬롯! 무서워! 도망간다! 무서워! 괜찮으세요? 헤일 선수, 강풍 선수죠! 고마워요! 아! 아니에요! 근데 왜 갑자기 악당들이 해설자 아저씨를 공격했지? 혹시 저놈들에 대해 아는 거 있으세요? 아! 아니! 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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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걱정 마세요! 무슨 일 있으면 또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헤일아! 빨리 가자! 이젠 진짜 연습해야지! 어! 어! 강풍아! 아까 마구마 식스 볼캐닛 대쉬 좀 이상하지 않았어? 어? 그랬나? 뭐 아저씨 구했으면 된 거 아니야? 그건 그렇지만 여기 마인드 게이지가 연습할 때보다 훨씬 떨어져 있더라고 게이지 떨어진 것보다 지금은 중결승에서 떨어질 걸 걱정해야지 태풍팀은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로봇피그도 잘하고 악당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해주고 날 욕하다니! 이제 내 슬롯을 칭찬해! 다음 경기에서 꼭 이기길! 어? 아니아니! 우승! 우승하세요! 우승! 두고 봐! 아! 태풍팀! 멋져요! 어차피 우승은 룰라바잉! 어차피 우승은 룰라바잉! 어차피 우승은 룰라바잉!